아니야 야 뭐야? 속상해 이거 찾아? 나 이거 주라 아, 말해준 적이 없나? 내가 가능한 멀리 도망쳐서 너 뺏기는 이 이렇게 버릴 거 같아 모르는 거야, 아님 모른 척 해주는 거야? 어차피 나 손색했을 거 아냐? 몰라, 내 짜증나 그걸 왜 이제야 말해? 난 하나만만 판 스타일이야 지나가게 좀 비키지 솔직히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게 뭐?